3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7대 왕으로 사반왕이 왕위에 올랐으나 너무 어려 5대 초고왕의 동생 고이왕이 8대 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고이왕은 계루왕지 제2자야라 구수왕 제221년 훙하니 예꼬, 너희, 임금왕 고이왕은 덮헐게, 껄루, 임금왕, 갈지, 차례제, 두이, 아들자, 어져사야 고이왕은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다. 원수구, 머릿수, 임금왕, 이슬제, 자리위, 두이, 열심, 한일, 해년, 죽을흥, 구수왕이 제221년 서기 234년에 죽으니 고이왕은 계루왕지 제2자야라 예꼬, 너희, 임금왕, 덮헐게, 껄루, 임금왕, 고이왕은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다. 구수왕 제221년 훙하니 원수구, 머릿수, 임금왕, 이슬제, 자리위, 두이, 열심, 한일, 해년, 죽을흥 구수왕이 제221년 서기 234년에 죽으니 장자 사반 사위나 이유소 불렁이정이라 긴장 아들자 모래사 짝반 이열사 자리위 마다들 사반왕이 왕위를 이었으나 말리얼리, 어릴류, 적을소 안일불, 능할능, 할리, 정사정 유소는 나이가 어린 것입니다 어려 정치를 할 수 없음으로 장자 사반 사위나 긴장 아들자 모래사 짝반 이열사 자리위 마다들 사반왕이 왕위를 이었으나 이유소 불렁이정이라 말리얼리, 어릴류, 적을소 안일불, 능할능, 할리, 정사정 어려 정치를 할 수 없음으로 초고왕, 모제, 고이, 저기하니라 삼년동 10월에 달물초, 옛고, 임금왕 어미모, 아우제 옛고, 너의 고적 자리위 모제는 한 어머니에게서 난 아우입니다 초고왕의 아우인 고이왕이 왕위에 올랐다 5대 초고왕의 아우인 고이왕이 왕위에 올랐다 석삼, 해년, 개울동, 열심, 달을 고이왕 3년, 석이 236년 10월에 초고왕, 모제, 고이, 저기하니라 달물초, 옛고, 임금왕, 어미모, 아우제 옛고, 너의 고적 자리위 초고왕의 아우인 고이왕이 왕위에 올랐다 3년동 10월에 고이왕 3년, 석이 236년 10월에 왕렵서에 대도하여 수사사심록하니라 임금왕 사냥렵 선역서 바다의 건대 섬도 고이 임금이 서여의 큰 섬에서 사냥하였는데 손수, 여기서는 손수수, 솔사, 넉사, 열심, 사슴록 손수 40마리의 사슴을 쏘아 맞췄다 왕엽서에 대도하여 임금왕 사냥엽 선역서 바다해, 큰대, 섬도, 고이 임금이 서여의 큰 섬에서 사냥하였는데 수사사심록하니라 손수, 여기서는 손수수, 솔사, 넉사, 열심, 사슴록 손수 40마리의 사슴을 쏘아 맞췄다 손수 60마리의 사슴을 쏘아 맞췄다